오늘의 게임 드래곤볼 제트 카카오루트 구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링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나 요즘에도 스윙하고 있어? 그게 말이지 너무 스윙만 하고 있으면 지체한테 온나 그렇구나 실은 나도 전혀 안 하고 있어 피콜라 녀석을 쓰러트려서 평화로워졌으니까 이 만어 이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냐 아니요 저희 나무 얘기도 나는 분명 요즘 스윙을 땡땡이 치고 있다는 이야기 같은 걸 하고 있는 줄 알았네 눈치가 되게 빠르는데 할아버지한테는 못 당하겠네 특별한 수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매일이 수행인 게야 너희들은 그걸 입고 있는 모양이구만 잘 움직여 잘 배우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지는 거 그것이 거북선유의 수행법이잖느냐 몰아트릴 말씀이 없네요 좋다 너희가 매일이 수행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 과제를 주도록 할까 기복 거북선유 수행사가 해방되었다 수행을 달성하면 나에게 보호가 어려우느라 알았어 할아버지 네 무천도사님 그럼 난 평소 참 재미 좀 올까 히히히 오 나이스 엠블럼 획득했습니다 제니를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커맹티 스킬이 발동됩니다 돌아갑시다 파란색 기둥이나 파란색 아이콘이 달린 사람과 대화하면 서버 스토리가 발생합니다 이거 하면은 소울 엠블럼을 주니까 이걸 해야겠죠 발생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특정 캐릭터로만 진행할 수 있대요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된거야 너? 친거 같은데 어 뭐야 말래? 그게.. 뭔가 이상한데? 숨기고 있지? 이게.. 그게.. 저기.. 엄마! 또 내 책을 숨겼겠다 이 목소리는 거북선유님?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걸 티네 가버렸네 바다거북 아까 봤는데 거북선? 뭐냐 너 그 녀석을 아직도 그렇게 모르고 있었나? 여자 나고 그딴 건 아무래도 좋아 중요한 건 책이야 내 책을 어디로 치는게냐 그 녀석 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네 그건 내 삶의 보람 뭐지? 되게 중요한 건가봐 아 오케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이네 보물 오케이 오케이 도와줄게 역시 오공이구나 어떤 책인데? 프리티걸의 사진집이야 여전하네 난 달아 왁방을 찾아볼테니 바깥을 부탁한다 알았어 파오릇 파오릇 얘기해볼까요? 그런걸 알 리가 없잖아 거북선 녀석? 집 뒤쪽으로 갔다고? 저기있구만 이건 뭐지? 조사 오공과 부루마는 길을 잃은 바닥거북을 도와 무사히 바닥까지 안내했다 바다거북이 살해하고 싶다며 대룡사람이 거북선이 있다 거북선이 난 바다거북을 도와준답대로 오공에게 큰 근돈을 브루마에게는 드래곤볼을 주었다 너 뭐하고 있어? 책 어디다 숨겼어? 이건 이제 좀 기억해주세요 책을 어디에 숨겼는지는 가르쳐줄 수 없어요 그런 책만 읽고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그거로 돌아가는 편이야 묻었다는건가? 어? 저기있다 예 한번 파봅시다 이거구나 프리티걸 인실리책을 발견했다 책 찾아왔어 과연 오공이구나 찾아내준거냐 아이템을 줬습니다 좋은 제자를 두고 봐야하는 법이구만 또 누가 숨기면 다시 붙을까 그건 어떠래 컴플릿 뭐 여러가지 획득했습니다 엠블룸은 못받았네 아깝다 어디있지? 아 저기있구나 가기전에 잠깐 이건 뭐야 집안에 아깝다 죽기 죽기 무술의 비전서 아 못올라가네 깝이 아깝다 그럼 이제 가볼까 오우 깜짝 왜이렇게 빨라졌냐 왜이렇게 빨라졌냐 수행은 중요한거 같아 이대로 몸이 둔해지게 내버려질 수 없으니까 나 본격적으로 수행을 다시 해볼거야 나랑 대련이라도 할래? 그건 다음 기회에 하자 쪼랗네 난 일단 머리 수행부터 시작할게 이미지 트렌링이라는거지 아 마음 내키면 너도 해봐 D메달을 받았다 이건 뭐야 수행의 부족같은거야 알겠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미지 트렌링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볼까? 수행장에 이동가능해졌습니다 연속에너지 연속에너지 해볼께요 핫 기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오오 에이로 이렇게 피할 수 있다 막아! 이거 막는 거구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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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와 조디 볼로 가위가위 보 칸 가위가위 보 겁나 센데? 클리어 아 재밌는데 아 이런거 없냐 아 까비쉬 그럼 스웨은 이쯤 하고 좀 더 모두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하 가봅시다 조기 50 이 아이도 너처럼 강하냐? 힘은 꽤 가진 것 같은데 말이지 치친 녀석이 내가 오바니를 훈련시키려고만 화를 내거든 이야기를 지나가겠습니다 뭐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있나? 어디에선가 아빠 저게 뭘까요? 뭐지 저거? 음 거북 하우스까지 왔어 저건 또 뭐냐고 오 농부 아저씨인가? 우주선이야? 오 인석이 아니네 아저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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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츠랑은 다 Menu 카카오톡의 카카오톡 야, 나, 나니몬다, 오메 전통력... 다트는 5가... 5미미 으, 우고근자 네! 으아! 아 아 아 흠 난 또 유 모로이 민족 오오기다 파워 여쭤리 4880 카카오도 아 설마 나? 맞지 오오 피콜로다 오오 피콜로다 나 난다 지금 부스트 비상 R LV로 뭔가 볼 수 있나요 적의 위치 등 적의 위치 등 여러가지를 할 수가 있고 엘리티론으로 1인칭 시점이 됩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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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마투신수 오오! 올라가는 기가 이거였지? 바로 해주마 폭렬마파 와 뭐야 마지막 연속 기공파 연속 에너지 진탄은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 오우 오우 컷 오우 여기 아닌데? 이쪽인데? 중 된다 안 낮춤 하 너 누구야? 르타이에겐 볼일없다 나메크 성이? 전투력 322 이 자식 나를 얕보지바라! 왜 싸움 시작? 르타이에겐 볼일없다 오! X를 누르면 상대를 날려버리는 버스트 L를 누르면 베니시아어택 르타이에겐 볼일없다 날리고 지금 마투신술 퀘타임 안되지? 쟤차퇴 우와 제일 센데 오 야 이상해 야 움직이질 못해 야 못 움직여 잠깐만 지금 아이템 아이템이 없어 이겼다 죽을 뻔 약하구나 뭔 소리야 기술 시범을 보여주지 어 이번에야말로 분명히 카카루트다 이걸 튄다고 무시를 해버리니 그래도 죽다 살아났다 어디로 갈 생각 일단 쫓아가 날 무시해 온다 누구냐 넌 성장했건 하지만 눈에 알아봤다 카카루트여 아버지가 꼭 닮았어 뭐? 카카루트 이 별의 꼬락손이를 봐라 인류를 매몰망시키는 것이 내놈이 사명이었을텐데 지금까지 뭐라며 놀고 있었지 넌 대체 누구냐 정체가 뭐냐 천은여자분 좋다 기억나게 해줘 이 내놈은 이 별의 인간이 아니다 내 고향의 행성 배짓도 자랑스러운 전우주의 최강의 강정사종 사연인이다 바로 내가 내놈의 형인 라데츠다 헛소리 마 거짓말 마라 내놈은 이별에 사는 거추장스러운 인간놈들을 절멍시키기 위해 발견된 것이다 사연인은 안경에 좋은 별을 찾아 거기 사람들한테 점멸시킨 다음 다른 별 사람들에게 비싼 값으로 파는 일을 하소 이 별처럼 레벨이 낮은 곳에서 너같은 아기를 발견한다 이 별에도 달이 있구만 야 여기 달이 있는 게 왜 다행이지? 침이 떼지 마라 달이 완전한 원을 그리는 때가 바로 우리 사연인의 증가를 발휘할 수 있는 때이지 않나 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됐어 클릭 말이 맞아 그런 놈들은 최악이야 난 여기서 자란 선호에다 빨리 꺼져버려 오오오 하지만 그렇게는 안되지 홍성 베지터가 거대 운속과 충돌에 폭발해 어렵거든 거의 모든 사연인이 우주의 먼지가 되어 살아난다 살아난 사연인은 너를 포함해서 단 4명 뿐이다 바로 얼마 전에 아주 비슷하게 팔리트는 좋은 별을 찾았지 그곳을 공격하고 싶지만 3명만으로는 좀 고정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카카루트 바로 너였다 내가 우리 셋을 가둠해주면 어떻게든 될 때지 눈을 떠라 카카루트 즐거울 거다 사연인의 피가 밖으로 오르지 않나 헛소리 집어치 난 죽어도 그런 일을 도와줄 순 없어 그런가 그런데 뒤에는 꼬리 달린 꼬맥이 내 아들이겠지 그 아들을 좀 빌리기로 할까 야 뭐냐 예선 가까이지마 날려버릴 테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바로 시작인거 오바니는 절대 넘기지 않겠다 싸움 시작 퍽 뒤에서 없애버려 오..아파라 움직이지 못해 오..아파라 오..아파라 지금! 자아! 컷 오..아파라 약하군 오! 이기고 있었는데 에이씨 뭐야 으아 단체로 돌려보고 싶다 형이 명리에 따라하라 아이를 돌려줘 정아루가 해봤자 소용없다 우! 하하하 야.. 저걸 데리고 튀어? 재길 그룹 그룹아 드래곤레이더 가지고 있어? 오방군의 모자 끝에 달린 장식이 드래곤몰이었지? 아.. 저렇게 써먹으려고 한거구나 좋아 간다! 2판 4판이야 로 혼자서는 무리다 피콜로 피콜로 오오 네놈도 이.. 나도 정면에서 어찌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하지만 나와 네놈이 손을 잡으면 이길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대체 내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손을 잡자는거지? 착각하지마라 지구의 평화도 네놈의 자식 나한테 남은 생각 그럼 왜 세계를 정복하려면 그럼 그놈이 방해될 뿐이다 그렇게 간단한거였어 그래도 이건 괜찮겠지 오 뭐야 피콜로 라데츠 손오공 라데츠 에스 다음으로 구리 나침반 실크 앞치마 어른의 채 고급스러운 항아리 무술의 비전서 좋아 가볼까?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원기론 이건 뭐야 즉 즉효성 있는 회복약이야 위험하다 싶을때 사용해 팔레트 회복 아이템을 세팅하자 팔레트 등록 오오오 와이 아이고 고마워 부름아 고마워 부름아 죽으면 안돼 어이 서둘러와 그래 근둔 나온다 근둔 아앗 전성력이다 기다려 오바나 어 이거 왜 넘어갔냐 보지도 못했는데 서포트 캐릭터 이렇게 해서 어시스트 행동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돼 우리 어디로 가야돼 우리 월드맵 일단 확인해보자 여기 여긴가 어 여기다 어디야 눈이 잘istem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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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거야 아 어딨는거야 여기 여기 여긴가 여기서 여긴다 여긴다 아 요렇게 날아다닐 수 있구나 여기네 여기로 결정 가봅시다 데리고물제트 카카루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